염탐을 끝내고 저의 본업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천사당 김남규 사장님 어떤 걸 따야 되는 거죠? 지금 이거 쌓여있는 건 다 따면 돼요? 여기서 이렇게 뜯어서 여기 안에 보이시죠? 이렇게 검은색에 좀 분이 올라있죠? 이 정도는 따도 돼요. 이거 먹어봐도 돼요? 이긴 거 같아요. 그렇죠? 이렇게 해서 그냥 알이 꽉 차고 좀 이런 건 익은 거 같은데 애매한 게 좀 있는 거 같아요. 아니 요즘 너무 잘하고 계세요. 저거 좋아해요. 일단 제일 처음은 해픈다. 아 보셨구나. 네 완전 좋아했는데요. 모두가 세자의 사람이 되어도 좋다. 너만 나의 사람이 되어준다. 너만 나의 사람이 되어준다. 아 참 뭐 이런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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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 especially 해 주세요. ANSL、 잘생겼더라. 아 넌 노팅맨나 너는 중국 아니에요. GEORGE 모두가 세자의 사람이 되어도 좋다. 너만 나의 사람이 되어준다. 정말 우리 손병호 위원님을 위해서 손병호 위원님을 위해서 이 한 번 바치겠습니다. 나는 배우다. 완벽한 모습 보이겠다. 난 나나 이 마을에 정말 손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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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연장자시고 이 더운 날씨에 젊은 우리도 너무 힘든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내일입니다 내일이에요 내일입니다 당장 내일입니다 저는 손병로가 있는 이 명예로운 도로가 쫙 깔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을에 선거도 선거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당선이 안되더라도 정말로 혼자 손녀로서 해드릴 수 있는 거 오니 안녕하세요 오니 안녕하세요 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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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통과를 하겠습니다 지원국을 한번 보시고 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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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선배님 안녕하세요. 선동호입니다. 네 선배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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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kennell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